네 경비노동자 보호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의 통과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기 위해 오셨으나 코로나19 방역 관계로 기자회견 전에 같이 오지 못하셨던 분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현 전국경비노동자사업단 공동대표, 문종찬 전국경비노동자사업단 공동대표, 김원일 전국아파트입주민대표자연합회 부회장, 황장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장님과 임원분들께서 함께 와 계신데요. 오늘 코로나19 방역 관계로 기자회견장에는 함께 하고 계시지 못해서 함께 하고 계시다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24일 제가 발의한 경비노동자보호법 두 건 중 하나인 공동주택관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경비노동자를 비롯하여 아파트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성과를 낼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번에 통과된 공동주택관리법의 법률 개정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경비노동자들이 경비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단속의 대상이었습니다. 현행경비업법은 경비원이 경비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 수행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다수 경비노동자들이 단속의 대상이었고 단속은 올해 연말까지로 유예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 공동주택관리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경비노동자가 경비업무 이외에 법으로 정하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단속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경비노동자가 경비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했기 때문입니다. 법과 현실의 불일치를 해소한 것이고 이번 법률 개정이 경비노동자분들의 고용안정에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경비노동자의 업무 범위가 구체적으로 법령에 정해지면 입주민 등의 대표적인 갑질이었던 개인적인 심부름이나 부당한 지시 등은 법령에 따라 명확하게 금지되기 때문에 경비노동자에 대한 입주민 등의 갑질 방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비노동자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과 함께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에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합니다. 경비노동자보호법 두 건 중에 공동주택관리법은 이번에 통과되었지만 또 다른 경비노동자보호법인 산업안전보건법은 개정안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취지는 경비노동자가 폭언, 폭행 등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때 이를 피할 수 있도록 건강장애 예방조치 대상에 경비노동자도 포함시켜서 경비노동자가 갑질을 당했을 때 일시적으로라도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서 자살 등 극단적 선택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올해 중으로 경비노동자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이 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기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노동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비노동자의 업무범위를 마련하기 위하여 민간협의체 구성을 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사업단, 전국아파트입주자 대표자회의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민간당사자 3주체와 국토부, 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경비노동자 업무범위 마련을 위한 민간 워킹그룹 실무협의회의를 구성하겠습니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11월부터 워킹그룹 회의, 실무협의회의회의를 시작하여 늦어도 내년 초에는 경비노동자 업무 범위에 관한 시행령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이번 법률 개정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당사자 3주체 간의 심도 있는 토론과 합의의 결과물이라는 점입니다. 지난 7월 21일 저와 함께 당사자 3주체, 국토교통부 등이 모여 그때까지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아파트 경비노동자 등 공동주택 종사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상생협약을 진행했고 그 후속 조치 중 하나가 공동주택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었습니다. 상생협약이 실현될 수 있게 뜻을 모아주신 당사자 3주체 대표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법률 개정과 함께 추진되었던 경비노동자 근무 형태 개선을 위한 모델 연구, 휴게 시설 개선, 지역별 전담 신고센터 설립, 입주민 교육 및 인식 개선 캠페인, 입주자 대표자의 권한 강화 및 책임 명확화 등 10대 실천 과제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끝으로 추석 연휴 기간에도 쉬지 않고 근무하시는 전국의 아파트 경비노동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근무하시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편안한 한가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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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